반갑습니다.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. 오늘 12월 26일 현재 시간 1시 07분입니다.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 DS 단석이구요. DS 단석 안내해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. 네 뭐라구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우리 DS 단석 상한가 갑니다.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안내 꾹 눌러주시구요. 그 다음에 주내비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. 첫번째 매도 매수 관련한 자료가 있고 두번째는 네 테슬라와 이제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 자료 무료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 뭐라구요. 네 DS 단석 준비한 자료 네 매수매도 타점 관련한 자료 그 다음에 테슬라와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 무료니까 무조건 받아가세요. 네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우리 DS 단석 네 장시초가 얼마 네 시초가 47만 천원에 시작했다가 네 최저 32만 천원 요렇게 찍고 나서 지금 현재 3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네 지금 한 7% 정도 빠진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네 마감하기 앞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3시 이후에는 반등해서 올라갈 거고 40만원 선까지 올라갑니다. 네 이 부분 잘 알고 가시기 바랄게요. 네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네 DS 단석 네 지금 뭐 상정하고 나서 이틀째인데 네 보시게 되시면 12월 26일 네 오늘 49만 5천원까지 급등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 네 확인 가능하시고 지금 현재 37만 2천5백원 네 왔다갔다 왔다갔다 오고 있습니다. 네 지금 현재 파동을 봤었을 때는 뭐 크게 일단 뭐 조정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호 예수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이제 투매 현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조금 이제 매도 매도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우리 네이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주네비 네이버 화면 켰고 지금 전체적인 뭐 이렇게 내용 한번 점검해서 가겠습니다. 네 주네비가 네이버 키는 이유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 완전 초보자님 한 번에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네이버 화면 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가총액 얼마 네 2조 1687억원 네 코스피 139위 네 확인 가능하시죠. 네 상장 첫날 기관과 외국인에서 네 물량 던졌죠. 웨어 수익 실현 네 보통 상장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네 상장 첫날 네 이렇게 이제 매물 던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수익 실현 네 Ls머티리얼주 네 상장 첫날 네 잠깐 보시게 되시면 네 상장 첫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상장 첫날 되면 무조건 기관과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으로 인해서 투매가 나와요. 보시면 기관 상장 첫날 Ls머티리얼주 네 다 매도했어요. 네 요거 확인 가능하시죠. 네 수익 실현 네 수익 실현 그 다음에 우리 에코프로머티리얼주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 네 에코프로머티리얼주 네 에코프로머티리얼주 보시게 되시면 상장 첫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네 상장 첫날 던졌죠. 네 맞아요. 이거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았습니다. Ls머티리얼주 네 에코프로머티리얼주도 상장 첫날 기관과 외국인들 무조건 수익 실현 때문에 던지는 경향이 많아요. 이 부분 참고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우리 DS 단속도 네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더라도 이제 상승해서 급등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 네 확인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 오늘 12월 26일 10시 34분에 난 기사예요. 네 따따블 ds단속 상장 이틀째 18% 하락 변동성 확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. 요거 잠깐 기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네 상장 첫날 따따블을 달성했던 ds단속이 하락세 전환했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보호예수 물량도 나와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요 매독세가 나왔다라는 부분 확인 가능해요. 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2분 ds단속은 전 거래일 대비 7만 2천원 내린 32만 8천원에 거래된다. 네 이날 ds단속은 장총후반 23.75% 상승했다가 이후 급격 급락했다라는 부분 네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폭이 60에서 400%로 확대되며 주가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난 22일 상장한 ds단속은 공모가 10만원 대비 300% 30만원 오른 40만원에 거래 종료했다라는 부분 네 앞서 kns와 ls머티리얼즈가 따따블을 달성한 바 있다. 네 ds단속은 바이오에너지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2월에는 lib 리튬이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에 나서며 네 2차전지 사업에도 진출했다. 네 지난해 ds단속의 매출액은 1조 1337억원을 영업이익은 740억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 올해 마지막 공모주인 ds단속은 ipo 단계부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부분 네 지난 5일에서 11일 진행된 기간 투자자의 대상 수요 예측에서 341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네 앞으로 네 40만원을 넘어 100만원까지 간다라는 부분 네 우리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. 네 공모가는 희망밴드 7만8천원에서 8만9천원 최상단 초과했다. 네 14 15일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청약에서 네 984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네 확인 가능하시죠? 네 우리 ds단속 오늘 좀 하락부분 네 나오긴 있지만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려요. 네 올해 마지막 따따블 ds단속 이튿날에 와르르르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는 네 이거는 뭐다? 네 악재기사가 나오면 이거는 보통 세력이 네 물량매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사 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투매 네 매집 물량 네 이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과 뭐 외국인 세력들은 매집해서 나간다라는 부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날 ds단속은 장중 23.75% 오른 49만 5천원 기록했다가 이제 곧바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네요. 왜? 네 겁을 줘가며 네 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. 투매 네 그러면서 이제 세력형들은 이제 매집한다. 네 매집한다는 내용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일 조금 하락 분위기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이제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.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ds단속 상장 이틀째는 약세 장중 2% 하락 네 장 초반에 이렇게 기사 난 거고요.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하락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. 네 엘리언트 파동 네 엘리언트 파동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와요. 상승과 하락 파동 일으키면서 급등해서 올라갈 거고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네 상장하고 나서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. 네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주내비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네 상장 첫날 상승했다가 하락했어요. 네 보이시죠.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쭉 최저 얼마 32,150원까지 뺐다가 네 엘리언트 파동을 일으키면서 급등해서 올라갔습니다. 네 보시게 되시면 현재 12월 21일날 12만 4천 5백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지금 이 바닥 한번 다지고 나서 상승 패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? 네 상승 패턴이 둘 네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죠. 네 엘리언트 파동을 일으키면서 바닥도 한번 다졌습니다. 지금 최저 바닥은 네 네 두산 로보틱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 한번 다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현재 이 시점의 바닥은 네 9만원대라고 봐주시면 돼요. 네 절대 이 바닥까지는 안 나옵니다. 두산 로보틱스. 지금 우리 DS 단속도 네 상승 곡면을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언트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주내비가 지금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. DS 단속 대응 전력 자료라고 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관련된 자료 준비해놨어요. 이거 비용 무료니까 무조건 네 신청해서 받아가시고요. 네 비용 무료예요.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그 다음 또 어떤 걸 준비했느냐 하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DS 단속 네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있어요. 테슬라와 2조원 규모로 공급 계약 요거 진행 중이에요. 진행 중이니까 네 뭐라고요. 네 테슬라와 네 2조원 규모 요거 24년도에 이제 공급 계약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. 요 협의 중인 거 이제 공급 계약 체결되고 발표되면은 네 나올 거예요. 지금 협상 중이고 지금 조율 중이라는 부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요 관련된 자료 주내비가 준비해놨으니까 무조건 네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니까 그냥 부담없이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우리 세력에게 네 세력 세력에게 주가 뺏기지 않도록 잘 네 매수 매도 타점 네 고점에 계시는 분들은 네 매수 타점 분할 매수 타점 잡아 드립니다. 주내비가 그러니까 주내비에게 요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며 네 주내비가 요렇게 또 많은 자료와 정보를 준비해놓고 해놨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. 우리 왜 테슬라가 왜 DS 단서가고 거래를 하겠습니까? 네 공급 계약을 왜 맺겠어요? 네 배터리 리사이클 네 이제 테슬라에서 자동차 팔아먹었잖아요. 거기에 이제 배터리 이제 폐 배터리가 나올 예정이에요. 이제 중고차 시장 관련해서 네 테슬라에서 진입할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배터리 갈아서 판매를 해야겠죠? 그 다음에 플라스틱 네 리사이클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리사이클 요 관련된 자료 주내비가 네 요렇게 자료 준비해놨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세력 형님들에게 털릴 수밖에 없어요. 주가 뺏길 수밖에 없어요. 보시게 되면 주내비가 DS 단서 매수과 매도과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텔레방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자료 받아보시고 자료도 얻어 가셔야 돼요. 우에 상단에 있는 주내비 번호 010 네 4903에 네 4619번으로 네 자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네 대응 전략 자료 DS 단서 매수 매도 타점 네 요 관련된 자료 보내드리고 테슬라 2조원 규모 공급기업 관련된 일정과 자료 이거 무조건 보내드립니다. 네 이렇게 텔레방에서 실시간으로 주내비가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어요. 여기 텔레방에 2천명이 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주식하시면 네 수익 네 보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네 상단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자료와 그 다음에 종목명을 보내주시게 되면 주내비가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그 다음 매도가도 잡아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담없이 네 자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. 네 주내비가 얘기한 텔레방 무료 입장 요 방 실시간으로 자료 정보 제공해주는 방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. 네 010-4903-4619번으로 지금 당장 자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. 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무료에요. 네 10원 하나 받지 않고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 이렇게 또 보시게 되시면 주내비가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받아가시고요. 네 단타 종목 그 다음에 스윙 종목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매수가 잡아드리고 네 매도가도 이렇게 타점 잡아서 드리고 있습니다. 네 주내비랑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다 같이 해보고요. 네 이것도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무조건 받아가세요. 네 요거 텔레방에서 실시간으로 주내비가 공지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텔레방 들어와서 이 자료 각종 자료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 주식은 혼자 하시면 수익 보실 확률이 떨어져요.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네 모여서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요렇게 실시간으로 네 정보도 받으시고 소통을 하시게 되시면 수익 보실 확률이 높아집니다. 수익 보실 확률이 올라가요. 그러니 010-4903-4619번으로 지금 당장 자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.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날 손실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. 네 맞아요 정보가 없으세요. 정보가 없고 매도 타점 못 잡아요. 왜냐 정보가 없으니까. 네 매도 타점 네 매수 타점 네 주내비가 잡아 드릴 거니까 무조건 010-4903-4619번으로 네 헬프 요청해요. 네 비용 안 받습니다. 네 무료니까 무조건 신청해요. 신청 안 하면 바보예요. 무료로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도 드리고 정보도 드리는데 이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어디에서 얻어갈 거예요. 비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0원 네 무료 그러니까 신청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. 돈 벌 거예요 안 벌 거예요. 돈 벌고 싶으면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. 010-4903-4619번 네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돼요. 네 답답하게 혼자 하지 마세요. 자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텔레방에 있는 분들은 네 자료도 받으시면서 수익도 보시는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어떠세요? 네 맞아요. 그러니까 주내비에게 문자 꼭 보내주시고 네 테슬라와 관련된 네 2조원 네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 무조건 받아가시고 DS 단서 네 매수 타점과 네 매도 타점도 잡아가세요. 네 주식은 절대 혼자 하시면 수익 부실 확률 떨어집니다. 다 같이 모여서 하세요. 저 텔레방에 있는 2천명이 넘는 분들 왜 텔레방에 있겠습니까? 실시간으로 네 자료와 정보 받아가기 위해서 들어와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정보 공유도 하시면서 단타도 치시면서 스윙 종목도 받아가시면서 주내비랑 재미있게 주식 네 수익 부시면서 주식하시면 됩니다.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 DS 단서 오늘 네 상승 마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주시고 네 주식이라고 네 주내비랑에 문자 한통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. 010-4903-4619번으로 문자 한통만 보내면 돼요.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